사무엘 16장 여왁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렘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니 여왁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왁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왁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렘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왁께 제사를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왁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왁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왁은 중심을 보는이라 하시더라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왁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세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왁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왁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왁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왁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왁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이시는 신라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여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베들렘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 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왁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의 전령들을 이세에게 보내요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세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낙이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이 상쾌하고 싶었으니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부르시는 악령이 되겠습니다